아 너무 이쁘다 어쩜 좋아 안녕 여러분 러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뭔가를 샀는데 그게 바로 오늘 도착을 했거든요 짠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원래는 아이폰 SE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아이폰 애플에서 SE2가 나왔다고 하길래 바로 이렇게 공유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 3년 정도 쓴 것 같아요 3년 쓴 것 치고는 엄청 깨끗하게 쓴 거예요 깜깨끗하죠 이게 외관은 깨끗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얘가 맛이 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꺼지고 꺼졌다가 다시 켜보면 막 배터리 50% 돼있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1%로 변하더니 막 갑자기 꺼지고 어플 갑자기 계속 다운되고 그래서 아 안되겠다 바꿀 때가 됐구나 이게 거의 올 겨울 한 1, 2월 달부터 그랬거든요 1, 2월 달부터 그랬었는데 이게 애플에서 SE2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 조금만 기다려볼까 기다려볼까 하다가 웬걸 진짜로 SE2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맞죠? 맞네 애플 이렇게 들어있네 어머 헐 헐 헐 헐 진짜 헐이다 에어팟이 왔네? 에어팟이 왔네? 네? 어머 나 몰랐어요 아 아니네 에어팟이 아니라 그냥 이어폰이네 아니 왜 헷갈리게 아니 왜 이렇게 꽂아두는거야 진짜 장난하나 이어폰이잖아 그냥 아니 뭐야 진짜 이렇게 딱 보이니까 손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 뭐야 에어팟 준 줄 알았네 으이그 그럴 리가 없지 전 잘 쓸게요 뭐 이렇게 핸드폰이 있고요 충전기 당연히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샀어요 흰색 뭐야 이거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엄청 좋아 아 깔싼해라 이번에 이게 되게 신기했던게 오레오처럼 여기는 까만데 여기는 하얗고 요런 매력이 있습니다 안 켜지는거 아니야? 아 진짜? 안 켜지네 이제 충전을 먼저 충전하고 올게요 이제 충전을 해봅시다 되라 헉! 됐다 와우 예뻐 어머! 헬로와우 우와 한국어 대한민국 아 이렇게 처음 핸드폰 살 때 너무 좋아 짱 신기해요 이게 제가 원래 쓰던 아이판이고 이게 제가 새로 산 아이판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고 있어요 지금 알아서 옮겨가네 짱 신기하다 근데 가까이 두면 되가봐요 이렇게 짱 신기 어 뭐야 뭐야 짱 신기 짱 신기 지금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전화를 키니까 알아서 예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 왜 이러는거지? 데이터 전송을 완료할 수 없음 왜? 지금 다시 해야되나? 어떡하지? 다시 말까? 음 Each hand Just like 헐 괜찮아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넌 최고야 최고 최고 괜찮아 Yeah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나의 공주님 백업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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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쫙! 드디어 깨! 여러분 드디어 저의 아이폰이 켜졌습니다. 얘가 비슷해요. 얘가 약간 무거운 것 같은 느낌? 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요. 무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화면 크기 이 정도 이 정도이고요. 엄청 커지진 않았네요.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한데요? 화면이 넓어졌어요. 넓어졌으면 넓어졌지? 근데 여기가 이렇게 잘려있거든요. 풀화면이 아니라 네모 박스로 잘려있습니다. 보통 카드 크기가 이만하잖아요? 얘는 이만했어요. 이만했는데 얘도 다른 핸드폰에 비하면 진짜 앙증맞은 사이즈예요. 이거 딱 사려고 할 때 이게 또 미니 버전? 뭐였지? 아이폰 12 미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거를 살까 고민을 했어요. 그거 아이폰 12 미니를 살까 아니면 SE2를 살까 고민했는데 그냥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서 SE2를 샀습니다. 화이트.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기존의 SE는 약간 네모? 약간 둥글지만 직사각형? 약간 더 각진 느낌이라면 얘는 좀 더 라운드 있는 느낌? 약간 더 라운드? 그쵸? 약간 더 라운드가 있어요. 조금 더 라운드 져 있죠? 아 그리고 더 얇네. 그쵸? 얘가 더 얇네요 얘보다. 아이폰 SE보다 SE2가 더 얇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얇고 약간 늘려진 느낌이네 이렇게? 기존의 SE가 쭉 늘려진 느낌이에요. 그립감이 그거 너무 좋아요. 내 한 손에 착 감기는 이 느낌. 난 이게 너무 좋아요. 특히 비 오는 날 막 카톡 해야 되는데 손이 막 여기까지 안 가가지고 카톡 안 되고 그런 거 진짜 너무 싫거든요. 불편하고 막 이렇게 딱 한 손에 감기는 이 사이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큰 화면이 좋다 나는. 나는 핸드폰 큰 화면으로 좀 시원시원하게 영상도 크게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큰 화면 쓰시면 되고 저처럼 이렇게 화면 작은 거 상관없이 한 손에 착 감기고 이 앙증맞고 이 귀엽고 상큼하고 이쁜 스타일의 이 아이폰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SE2 추천드리겠습니다. 짠. 그리고 확실히 SE 처음 기본 버전 아이폰 SE 좋아하셨던 분들은 SE2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색이 너무 잘한 거 같아요. 뒤에는 똑같이 화이트인데 이렇게 블랙. 처음에는 여기 앞뒤가 다른 게 뭐야 이상해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예뻐요. 쫀쫀. 음량의 조화 같기도 하고 오레오 같기도 하고 팬더 눈 같기도 하고 귀엽고 좋습니다. 더 넓어 보여요. 얘는 이렇게 네모 직각 잘라져 있어 가지고 더 작아 보이는 거 같아요. 사실상 크기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예 블랙 처리가 되니까 이게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 하지만 깨우면은 얘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려져 있습니다. 풀 화면이 아니라. 여기 똑같이 여기 이렇게 홀 버튼 여기 똑같이 이렇게 띵이 있고요. 터치가 느낌이 달라요. 얘는 더 딸깍? 소리 들어보세요. 이렇게 딸깍 눌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깨끗이 근데 얘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냥 터치인데 터치하는 그런 느낌. 터치는 아닌데 터치는 아니고 누르긴 눌러야 되는데 되게 미세하게 눌립니다. 이게 보시면 애플 로고 위치가 달라요. 뒷면에 카메라는 똑같이 이렇게 하나입니다. 자 비교해 드릴게요. SE와 SE2의 카메라입니다. 짠짠. 이 기존의 SE보다 SE2의 색감이 원래 실제 색상과 더 비슷해요. 뭔가 움직임도 더 부드러운 느낌? 확실히 빛 반사 없이 잘 찍네요. 그렇다. 지금 아이폰 SE2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뭔가 이 카메라랑 같이 얘랑 동시에 가지고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손떨림은 얼마나 잡아주는지 한번 움직여 볼게요. 과연 과연 이걸로도 브이로그 촬영이 가능할지 좋은데? 잘 잡아준 것 같은데? 괜찮죠? 움직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 왠지 저 미로리스 안 쓰고 그냥 제 핸드폰으로 촬영할 것 같은데요? 가볍고 더 편리하고 하니까 괜찮네. 아주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오늘 영상은 제가 기존에 쓰던 아이폰 SE와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SE2의 비교 그리고 언박싱 영상이었고요. 핸드폰 사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너무 마음에 들어. 안녕~~